소민의 곰이탱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코롱 intellectuals 눈 감상 눈 감상 눈 감상 T-T-R-O, 자ik아~~ 아마도? 아웅 아마도? 아웅 처음으로 해보는게 아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군민이 땅콩이 군민이 땅콩이 군민이 땅콩이 군민이 땅콩이 군민이 땅콩이 형 형 오늘 보름에 타니까 군민이 땅콩이 세상에 포기를 또 점프해서 간다고? 이 상황이 뭐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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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주차에 써놔 또 됨 다행이다 조금민이 땅콩이 얘네 봐라. 출근 안 하려고 도망다니는 거 봐라 출근해야지 야호야 출근해야지 이리 와! 출근하러 가자! 출근길! 출근하는 중이야 출근하기 쉬운 표정 오늘 손님이 전부 체크아웃하는 날이라서 이제... 출근하기 쉬운 표정 무슨 일이야? 출근하기 쉬운 표정 출근하기 쉬운 표정 저번에 시바친구를 하나 봤어 쟤네 왜 이래? 몇 마리의 시바 왔다는 줄 모르겠어 애들이 다른 강아지 냄새 열심히 맡는다 여우 봐봐 여우는 정신없이 맡고 탱이는 아주 신중하게 냄새를 맡고 있어 자 이제 청소하자 손님 가수니까 청소하자 태호야! 태호야! 아 신났어! 엄마 봐도 신났어 잘가 저희 진짜 목소리로 오세요 룸 체크하러 가자 룸 체크 룸 체크 룸 체크 야호 여기 손님 다 가셨어 털이 많이 빠지는 손님이었어 털이 많이 빠지는 손님이었어 이거 봐봐 시바 이 정도입니다 가만히 여기 잠만 자고 왔는데 쟤 꼬마 탱이야 도와줘 이거 다 청소해야 돼 우리 우리 어허허허 수강사님이 방금 나갔는데 어허허허 수강사님이 방금 나갔는데 수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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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이 엄청났지? 엄청났지? 수강사님 수강사님 유럽 수강사님 수강사님 수면 너무동 요려 Doesn't episode participatory 흥목 아 탱일이 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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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취향저격을 저렇게 쪼꼬미도 취향저격이야 어떡해 얘네는 등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얘들아 가자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뽀뽀뽀뽀 새침대기댱총댱총 써미네 고미탱이 여우 써미네 고미탱이 여우 구독,좋아요 눌러주시바 써미네 고미탱이 여우 잘생겨주세요 감사합니다.